뭐해? 강아리 살인 찾았어? 아우 몰라 죽겠어 그냥 오늘도 성공 못했어 좋다는 약은 진짜 다 먹어봤는데 아우 그때뿐입니다 그게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들까 하고 그냥 관심 많이 하고 그냥 먹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진짜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이거 잡숴보라고 곤하고 싶어요 진짜 아마 저흰가 찾아오고 싶을 겁니다 재롱아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아줌마도 이제 너처럼 시원하게 볼일 봐서 너무 좋다 이렇게 졸 수가 없어 매일 비움 따봉입니다